4. 개집아이라! 소리 한 번 하기 이렇게 힘들구나! 그게 기지 팔자요! 기지 팔자! 지는요... 소리 하다 죽을라요. 손짓하나 몸짓하나 여시리 해야 사람들이 울고 웃는다 이것이 판소리다 비짐을 왜 소리를 하면 안 되는디요? 지도 목구냥이 있는디? 모든 일에는 법도가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계집아이에게 소리를 시켜 공개를 어지럽히느냐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옵니다 한 번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껏 울거라 울다가 보면 웃게 될 것이야